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계 자치 세력은 현지시간 20일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중재를 통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 관계자들은 분쟁 지역을 재통합하기 위한 회담이 21일 아제르바이잔 예블라흐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날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대테러 작전을 벌인다면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폭격을 가했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